이거 누구 똥이라고? 아빠! 아, 더러워. 한 번 더, 짤라, 짤라. 밀어야 돼. 그렇지. 우와. 넌 아까워. 오오오오. 이 소리가 좋아. 오오오. 그때 정신이 잘생겼는데 잘생겼어 아기 모여도 다 빼빼빼래 조심하네 와 오 오 오 오 오 아우 진짜 욕심이 이거 한 방식으로 한 방식으로 한 방식으로 똥 색깔이야 똥? 이게 누구 똥이라고? 아빠 아빠 술 많이 먹었고 아빠 술 아이 더러워 아니야 아니야 올려 올려 아빠 구독과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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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 감사합니다.